후에이 Q. 나 안 와 야 봐봐 다같이 이러고 있죠? 전 왜 손으로 묶을 수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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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는 거냐? 아니 짠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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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 ¡O 색! ¡O에eyo! ¡Oye Technology! ¡Oye富! ¡Oye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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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둘이 같이 이렇게 주루를 줘봤습니다. 주루데이트. 안녕. 먹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어. 귀여워. 아무래도 여기 이제 만나요. 밤의 광장이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번 만큼은 정석대로 해보고 싶어서 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일단 베이스 캠프 만들어 격리하기. 이걸 시작으로 해서 보여주지 않기. 이거는 거의 1년간 했었죠. 그다음에 문을 사이에 두고 밥 먹기. 이거를 지금 해보고 있고.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먹이를 먹는 시점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4단계로는 위치 바꾸기를 해보래요. 여기 적힌 것처럼 서로가 이제 서로의 집을 구경하게 풀어주는 거죠. 봉지가 일단 저 결계를 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슬슬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왜 이렇게 못해? 아니야. 휴지 되게 야무지게 해. 여기저기 야무지게. 윙크 하는 거냐? 윙크 윙크. 윙크. 윙크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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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못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시. 또 난로에 고양이들 모여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요지는 다리를 쩍 벌리고. 귀여워라. 너도 태울 거야? 봉지처럼? 너. 내가 왜 이렇게 말할게. 잘하는 날. 배경이 안 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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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